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편집장 RTV입니다. 방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컵, 까라바오컵이죠. 중결승전 맨체스터 더비가 열렸는데요. 결국 맨체스터 시티가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꺾으면서 2대0을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4년 연속 리그컵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반부터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 2분만에 레시포드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존 스턴스 몸에 맞고 맨시티 골문을 빨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레시포드가 볼을 잡는 순간 업사이드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전반 5분만에 포든의 패스를 받은 귄도한 선수가 득점을 올렸지만 이것도 이제 업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반 24분이죠. 또 포든의 역습에 이은 득점도 결국 이제 업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전반에만 3골이 들어갔지만 모두 업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죠.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전반 30분 이후에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경기 중에 이제 과르드리얼 감독은 굉장히 고개를 절려지려고 흔들면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전반에 보여줬고요. 실제로 첼시 원정 후에 3일 만에 다시 한번 게임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뛰었고 그리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코로나 선수단 내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좀 선수 가용 인원에도 조금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맨유는 이 점을 좀 잘 공략을 해서 전반전에 득점을 좀 올렸어야 되지만 그것을 실패하면서 전반에는 조금 아쉽게 0대 0으로 득점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이제 라카노메스 하프타임 때 팩 감독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선수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지켰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후반 초반을 맞이했고요. 맨시티 선수들은 이제 굉장히 후반 초반부터 경기 집중력이 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 5분만에 스텔링 선수죠. 맥투맨니 선수의 파월로 얻어낸 스텔링 선수의 프리킥으로 그 프리킥은 이제 필퍼든 선수가 처리를 했고 이것이 이제 또 왼발로 그림같이 감겨 들어오면서 맨유 문전으로 떨어졌고 스톤스 선수의 몸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 골은 이제 옵사이드랑 전혀 무관한 정말 제대로 된 골이었고요. 맨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린델로프와 맥와이어 선수 센터팩 조합에 약간 집중력 부재가 조금 아쉬울 정도로 물론 린델로프 선수가 걷어낼 수도 있어 보였지만 발을 또 뺐다가 바로 접는 자책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맥와이어 선수가 처리해 줄 줄 알았지만 또 맥와이어 선수는 린델로프 선수가 처리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이제 볼 처리에 가담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어졌고 뒤에 있던 스톤스 선수 몸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후 맨유는 이제 공격적으로 동점골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잘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아예 이제 한 골 지키자는 입장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왔고요. 11명 모두 이제 자기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맨유는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볼 탈취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방에서의 효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효율적인 공격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공격을 보여줬어요. 결국에 이제 박스 안까지는 투입이 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공간을 창출해서 슈딩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요. 뭔가 자꾸 한 덴포씩 늦고 한 발짝씩 맞지 않으면서 그리고 패스도 약간씩 맞지 않으면서 볼을 맨시티 수비들한테 내주는 모습으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죠. 결국 맨시티는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내다가 후반 38분에 또 한 번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페르난지뉴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정말 딘 앤더슨 골키퍼가 꼼짝도 못하는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0 앞서가게 됐고요. 이 골로 경기 자체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맨유는 사실 에딘소 까발린 선수의 부재가 너무나도 아쉬웠고요. 지금 까발린 선수가 인종차별적 SNS 포스팅으로 3경기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날 경기가 두 번째 경기였고요. 그래서 솔체르 감독은 후반 중반에 그린우드 선수를 투입을 했고 막판에 반더비크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좀 강화했지만 전혀 경기에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중원 선수들을 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결국에 득점을 책임져줄 선수는 마샬 선수나 몰래 슈퍼드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까발린 선수의 부재가 아쉽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맨유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번뜩이는 움직임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 또 넓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높은 결정력을 통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에딘소 까발린 선수의 부재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로써 맨시트는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4년 연속 리그컵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4월 25일 웸블릭 스타디움에서 수낭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아스퍼와 결승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재미난 기록도 있습니다. 4년 연속 리그컵 결승에 오른 맨시트가 역대 두 번째이고요. 역대 첫 번째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모두 결승전에 올랐던 리버풀이 그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 하에 맨시티는 정말 리그컵의 최강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까지 이제 24번 경기를 치렀는데 무려 18승 4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단 두 번의 패배가 2016년과 2020년 라이벌 맨체스턴 유나이티에 당한 패배고 나머지는 뭐 다 리그컵의 강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